오늘 밤에 주의 은혜가 이 자리에 충만히 마개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귀한 감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리고 이 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사명에 불을 붙이게 하소서 당신이 사용하는 처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 방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한 목사님과 그리고 아버지 알며 풍요한 우리 사모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방도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두 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심을 믿습니다 은혜 충만히 마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영어로 기도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장입니다 664페이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우리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합격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너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과 내일 저녁 집회로 이렇게 차분하니 워리아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제 오늘부터 집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아주 우반다인성 큰 사역을 하시고 한국을 예집들아 뵙게 다니면서 사역하시는 우리 목사님 오늘 밤에 주의 은혜가 이 자리에 강하게 맞추뵙습니다 아멘 우리 크게 할렐루야로 우리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가장 높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There is no one like you 누구도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You are so special You are full of glory You are full of authority You are full of wisdom You are full of wisdom You are our father You are the king of kings You are wonderful You are wonderful Accept our worship today 오늘 우리의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Father thank you 아버지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grace Thank you for your grace Thank you for your love Thank you for your power Thank you for the Holy Spirit Thank you for Jesus Amen Thank you for the gift of the Holy Spirit Thank you for the ministry Thank you for the fresh revival Thank you for the great shaking and awakening Amen Somebody clap your hands to thank the lord Thank you for the mercy of the Lord Thank you for your grace Thank you for your grace Almighty God 이 교회의 한인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빈속으로 돌아가지 않다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치유되지 못하는 질병들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Do something new. Do something special. Do something amazing. Release a new song. Fight every battle. 다 싸워주시옵소서. In Jesus' name I pray.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사랑까지. 예수 사랑까지. 오, 흑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예수 권세. 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할렐루야. 여러분의 손을 높이 드십시오. 여러분의 손을 높이 드십시오. 여러분의 손을 높이 드십시오. 여러분의 손을 높이 드십시오.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를 오늘 밤 모두 주님께 맡깁시다. 아멘. 여러분의 손을 높이 드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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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ISE OUR VOICE! Raise your voice! Religions of your spirit! Gila wa prilyama vaccinated baha hiya levelyama我要 vaccinated bahaish back unaak 너무나 선하심 예수님 대성계성 앞에서 기도하며 주님께 감사합시다 감사하세요 주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시다 주님께 감사하며 감사하며 이 의문 가운데 나오십시오. 감사하며 들릅시다. 우리 술 주면서 우리 주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나오십시오.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여러분 힘을 내세요. 주치지 마십시오. 주님께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계속해서 감사하며 나오십시오. 어제는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새날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계속해서 박수치기에서 주름을 높여드립시다. 지치지 마십시오. 주님께 먼저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옵시다.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계속해서 힘을 내고 주님께 감사합시다. 주님께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상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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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김. 주님께 감사하세요, 감사하십시오.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상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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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김. 주님께 감사합시다. 주님께 먼저 감사합시다. 감사하십시오.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주님께 감사합시다. 주님의 목소리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늘의 목소리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목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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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손을 높이 드십시오 손을 높이 드십시오 오늘밤 당신이 치유되는 밤입니다 오늘밤 당신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치유되는 밤입니다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을 일곱 번 큰소리로 부르실 텐데 마지막 일곱 번째 예수님을 부를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몸에 흐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유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유자이십니다 우리의 몸을 완전하게 치유하시려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을 큰소리로 일곱 번 큰소리로 부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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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체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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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음 끈에 열심히 Europ такие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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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 your hearing today 지금 치유하면받을지 요나 받 your hearing today 오늘 치유 superintendent 오늘 치유하면받을지요나 받 your hearing today 오늘 당신이 치유하면받을지요나 오늘 당신의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오늘 당신의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In Jesus's name In Jesus's name In Jesus's name Every disease 모든 질병들아 You are powerless Spiritual disease physical disease Get up tonight In Jesus's name In Jesus's name In Jesus's name You suffer from sickness The blood of Jesus is against you The blood of Jesus is against you The voice of the Holy Spirit He is against you This is as if I can't get out tonight I can't get out tonight All the people of this dance Get out tonight For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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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se this people tonight Get out of their mind You are the king of the Holy Spirit Get out tonight Get out tonight You are satanamaginous to you I am a Guinness to you I am a Guinness to you I am a promise of God I am a Guinness to you I am a prison for God I am a Guinness to you You are a king of men out today Get out now Get out now In the name of Jesus You will lie You are satanam You will speak to satanam Go by the blood of Jesus Go by the blood of Jesus Go by the blood of Jesus Drop your hands out Drop your hands out Drop your hands out Receive your healing tonight Receive your healing tonight Touch Touch Step your testimony to your home tonight Look at your testimony to your body tonight upgrades 메이버크리아 illion 나라 나라 예수 their name of Jesus their name of Jesus. receive now receive now receive now do what's your never done before from your head to your pose 영원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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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eive your healing no more power against Jesus no more surrender against Jesus no more fear against Jesus no more fear against Jesus Jesus is the doctor Jesus is the doctor Jesus is the doctor Jesus is the doctor shout hallelujah five times shout hallelujah five times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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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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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ечная clap your hands to jesus clap your hands to jesus 축하합니다 shout out very victorious victorious shout 승리한 나벅성 승리 달러 할렐루야 큰 별을 지겠습니다 시작 사랑해요 tonight is a special night clay is a special night I say today is a special day today is a wonderful day today is an amazing day something is going to happen to you forever your life shall praise the Lord forever your life your family your body your children shine praise all shout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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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ut hallelujah hallelujah shout hallelujah hallelujah receive the holy spirit receive the holy spirit 남zos의е는 천연히의 그 왕을 ğ진 있으니 여jay아가 가라 나만의 신원한 그의 주님한테 혈액을 신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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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벗고루 벗이 갈라바바 한심이다 한심이 나의 능력 주원하니 의심하려 의심하려 물결이로 물결이 되는 걸 꼭 한심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한심 줄 할 수 있다 한심 줄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주요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한심 줄 주요 능력 주다 주다 말라 주다 말라 주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네 구기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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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생활이 능가이라 하시니 네 생활이 능가이라 하시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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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다가 하시니 아버지 아버지 사랑이 아버지 할 수 있다가 하시니 우리 예수님 할 수 있다가 하시니 먹어주시고 산만이 닥 한국 낭 자랑 피고 산만이 닥 continued 능력이라 하시phon veramente 약자에 다해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은 너무나 선한 신분이십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선한 신때문이예요 저는 왜 죽었어야 했을 존재입니다 That's why every day when I leave it is my time to praise the Lord I cannot live without the praising Jesus In my village Many young children all die Because of dirty drinking water And when everybody looked at me They said, ah, this young boy is going to die next I was so discouraged I had lost hope Darkness was before me And in a minute of fear I heard the voice of God for the first time For the first time I heard the voice of God The voice spoke to me Chagulani Don't fear Pray I have never prayed in my life I didn't know how people who pray look like And I said, how can I pray? The voice says again That voice says again Patch that drinking water And bless it In Jesus' name Children of God The name of Jesus is alive The name of Jesus is alive The name of Jesus is alive If you believe he's alive, shout, clap your hands and give him praise He is alive! He is alive! Forever is alive! My name of Jesus is alive My name of Jesus is alive Really my name of Jesus is alive I'm alive today Because I believed that voice I trusted that is the voice of God I believed that Lord has Sticked me, has formed me, has taught me, has spoken to me, has preserved me Children of God Tonight The Lord is speaking to you The Lord is talking to you Listen to the voice of God You are His baby You are His daughter You are His son You are His own He loves you He created Him His image Listen to Him He will speak to you He is speaking to you If you are a child of God, clap your hands to your father If you are a child of God, clap your hands to your father If you are a child of God, clap your hands to your father Children of hope Listen to me Listen to me Out of my deadly situation God has founded an amazing ministry Today in Africa Through my ministry the Lord is giving water to many people in rural areas That is going to be a great ministry that is going to shake South Korea for the name of Jesus Christ 당신의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고통을 믿음으로 통과할 때 그 고통이 당신의 사역이 될 것이며 그 사역이 이 한국 땅을 흔들게 될 것이며 당신의 사역이 당신의 사역이 당신의 사역이 한국 땅을 흔들게 될 것이며 내 사역을 이 한국 땅을 흔들게 될 것이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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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d on Jesus hold on Jesus believe his voice believe his voice believe the voice from the law clap your hands as you receive the anointing today thank you Jesus hear an applause listen to me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I am seeing our ministry helping many rural area pastors in the village 생계가 어려워서 목표를 포기하시는 목사님들을 많이 일으켜 세웠어요 1,500명 정도의 목사님이 모이셔서 매일 1,500명 정도의 목사님이 모이셔서 낮에는 신학교육을 받으시고 저녁에는 터브라님 목사님의 영성을 깨우시며 영적인 지원과 각교의 육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은 영약한 자들을 골라서 수시는데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약한자를 골라 그리스 va을 날reen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많은 사역자들을 만났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께 크게 고음 받으며 사역 내는 사역자들은 한중 골통 가운데에서 한 생에서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장여들이요. 여러분의 작신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심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신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신 afraid라 기념을 이용하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을 준비하십시오. 준비하세요. The anointing is now flowing upon your head. Children of God always remember me in your prayer. Africa shall be saved. Always you pray for Pastor Changulan Let me see people who pray for me. Don't lie me. Don't doubt your prayer. Don't be with angry when you are praying. And don't lie me. If you pray for me God shall hear your prayer. The kingdom of God shall expand and the kingdom of the devil shall be narrowed in Jesus' name. Why don't you clap for Jesus' name? Why don't you clap for Jesus' name? We are blessed with three children We are blessed with three children and they are all happy they are healthy and they are ready preparing themselves to serve the Lord. This woman of God she is wonderful to me. She married me when I had nothing and I am a praying . She respects me so much and she was very much 제가 항상 사역할 때마다 성령님이 말씀하셨다. 그냥 하자 하면 그냥 따라오는 여정입니다. 그 정도의 이녀가 하나님있으시는 종이업이라 그러다 Milan 물어봅시다. 지금 부분은 하나님의 열 소유에게 물어봅시다. 되게 말씀David입니다. 한자리에 대한 Third Maggie의 영능을 통해 아십니까? jest가 전진군의 영능을 통해 아십니까? Do you understand the hero? Hero 하시죠? 한국말로 한국어로 해봅시다. Hero 알아요? Uh-huh. Who is hero예요? Clap your hands with Jesus. Children of God, Let me share my message tonight. But I want to be attentive. Thank you. When God looks at you, He is seeing somebody with a great following of children to the first generation. 하나님은 당신을 바라보실 때 당신 인생만 집중하고 계시잖아요. 당신을 통해서 나오는 다음 네 세대를 함께 보고 계십니다. Amen? I want to thank God for the master, senior master. When you declare for him, This man of God is very, very sensitive to the Holy Spirit. And actually, you are so blessed I have come here today. One day, One day, One day, In the morning, Around 5 o'clock, I was preaching in one of the biggest Revived churches in Korea. I won't tell you that big church. I have preached that church three times. And whenever I stood on that pulpit, The Holy Spirit spoke to me. I love this ministry. I love this ministry. And the Lord spoke to me. And the Lord spoke to me. I'm going to cause a great revival. And the Lord spoke to me. And the Lord spoke to me. And the Lord spoke to me. He lives. He lives. He lives and lives. There is a great awakening and a great shaking that is falling upon this ministry. of the Holy Spirit. The Lord spoke to me. I was ready. I was ready to prepare. I was ready. God is sending people to support this ministry in a special way. He is sending people who are going to love this ministry like their own. 이 사역을 자기 스스로 너무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실 겁니다. He's going to raise a team of prayer warriors in this place. Tonight is a special night. Tonight is a special day. Tonight is a wonderful day. Why don't you celebrate with me and clap your hands to Jesus? Human of God, listen carefully, very carefully. God bespoke to Abraham. Abraham, I am sending you to that country I want to give you possession. 내가 너를 보낼 땅을, 소유, 너를 보낼 그 땅을 너에게 소유하게 하니라. Abraham believed. And the God said. I am going to give you many children and those children will be mighty and many like the sand of the sea. And now from those children, I am going to make my own strong nation. 내가 너를 통해서 나오는 자손들을 축복하며, 바다의 모래앨처럼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자손과 너를 통해 그 자손을 이루고 수많은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Children of God, whenever we believe Jesus Christ, God creates a nation out of us. God gives us that responsibility of our nation. So whenever you believe in Jesus, You are a nation. We don't believe Christ for our own benefit. We believe Christ for the salvation of other people. We are used like very souls for the salvation of other people, of our children, g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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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at children in future.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을 믿으신다면,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손자들, 그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 그 영혼에 주의 되심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Children of God, tonight, Your greatest responsibility, the reason why you are living is to pray and prepare this nation of Korea for your children to love and serve God. 당신이 살아있는 이유는 오직 당신의 사랑만, 오직 당신의 인생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이루실, 큰 하나님을 경애하는 능력을 이루시는데, 당신이 통로가 되기 위함입니다.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Children of God, pray for this nation. 그렇게 때문에 우리 인도를 품고 통로가 되기 위함입니다. Pray for this nation. 우리 인도를 품고 통로가 되기 위함입니다. Pray for Korea. 한국을 품고 들어 하세요. Amen. Pray for Korea. I say you pray for Korea.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당신이 한국을 품고 들어 하십시오. Pray for Korea. This is your calling. This is the reason why you are where you are tonight. 어른방 당신이 우리 인민독 가운데 서있습니까? 당신이 인민독하는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인민독의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 위함입니다 샤웃 할렐루야 더 크게 하늘을 회원수를 줍시다 샤웃 하나하나 할렐루야 더 크게 하늘을 회원수를 줍시다 샤웃 하나하나 비가 할렐루야 더 크게 하늘을 회원수를 줍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한국국은 기도에 비주하면서 태어난 민족이예요 한국은 좋은 학교들, 좋은 권리, 좋은 권리, 좋은 권리 어떤 정치가의 위대한 정치 때문이 아니라 이 한국이라는 민족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의 믿음의 선교들의 기념을 통해서 탄생한 나라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your grand father your grand mother in the night in the day all in the morning 새벽마다 삶마다 they call the Lord three times 주여, 주여, 주여 세 번 부르면서 기도했어요 three times 주여, 삼천, 오려 기도했어요 they call the Lord three times 주여, 삼천, 오려 기도했어요 the Bible says those who call upon the name of the Lord shall be received 주여, 삼천, 오려 기도했어요 those who call upon the name of the Lord they shall be saved all over the world korea is a nation, only nation that he called the Lord three times before they pray 주여, 삼천, 오려, 배가 찢어질 정도로 소리치는 민족이 발언한 곳 한국만 밖에 없어요 한국만 이렇게 기도합니다 only korea 오직 한국만 아! let us call the Lord three times tonight in a loudly voice 주여, 삼천, 오려 기도했어요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I swear the revival of this country I swear the fire that is spread all over this country began from your mother your grandfather they prayed for the sun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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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entire 하느님의 자녀들이요 listen carefully this is your generation 지금 당신이 이끄어야 할 당신의 세대입니다 this is your generation 당신의 때입니다 prepare this land for your son for your daughter for your granny children 당신의 생명의 불가에 있을 이 순간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당신의 손님들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당신의 영성이 그 윈도가운데로 흘러가고 남동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prepare 준비하십시오 prepare prepare 준비하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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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주여 세 번 회복을 지으세요. 주여! 그것이 인물의 비밀이에요. 그것이 인물의 비밀이에요. 주여! 할렐루야! The center of Islam is prayer. 저는 젊은 사람입니다. from Africa, Uganda the Lord touched me and he sent me to the Islam. I didn't know why and I didn't know where I am going. I didn't know. But I stand here tonight. God loves this country. God loves Korea. The Lord loves Korea. God loves the world who I am going to be together. I'm really shaking! It's beginning to die! 오늘 밤이 한국 땅을 영독으로 다시 깨어나는데 이 장소에서부터 그 배움이 다시 시작됩니다. I'm really shaking really shaking really shaking wake up in the name of Jesus arise in the name of Jesus stand in the name of Jesus shout hallelujah children of God let me share with you a testimony of Uganda Uganda was colonized by white men for many years and the black people say no we need the opportunity to lead our own life they made a lot of demonstrations and they got independence in 1962 October 9 people celebrated I can't realize humanity beings love independence humanity beings love freedom 맞아요 맞아요 everywhere you look at that world people love independence even the children little children they love independence they want to go around by themselves so you can't have a choice because they have got independence but that joy lasted for a short time short time children of God children of God whenever you work and you work and you work in this life because everything is in the temple and land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은 다 순간적인 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겠지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겠지 이것만 있으면 뜻나는 자유하고 있다지만 다 순간적인 것이에요 I hear you three times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자유함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순간적인 것이에요 I say it three times 순간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자유함은 순간적인 것이에요 You are from Africa You are not Korean No get me to try No, Afrika 남자는 결혼했으니까 아프리카 여자처럼 소리지르면서 퍼려라 No, 그럼 아니라 아프리카 남자처럼 아니라 당신이 누가 아프리카 사람이오 너는 아프리카 우란한 여자다 소리지르면서 퍼려라 그렇지 한국 사람처럼 무서워하지 말네 아프리카 사람처럼 조용히 하지 말라고 맞아요 맞아요 아버지 박수해주세요 This is Africa You are African Big Africa tonight 이 여자는 아프리카 여자입니다 아프리카 여자처럼 남편과 소리지르러야 돼요 Children of God The joy of this world is a planet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거요 행복은 순환적인 것입니다 Everything you see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거요 여러분이 지금 찾고 있는 그 모든 것들 Even the solar city All of these buildings and apartments 이 아파트만 가지면 행복하겠지 They are temporary 순간적인 것입니다 But Jesus Jesus The son of God Jesus The joy He gives is forever and ever and ever and ever and ever 영원하고 완벽하고 영원하고 완벽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My name is my name Precious Jesus Precious Jesus Wonderful Jesus Marvelous Jesus Great Jesus Children of God When we got independence suddenly a great evil man India mean came and raised as a leader Listen carefully Listen carefully Bad leaders Good leaders They all come from God Who are they come from? Where do they come from? Every president Of every nation Comes from God So if the church is not prayerful God raises a certain leader for a reason 사악한 백동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로 세워지게 돼요 Imiami get in Uganda Only one money We changed the history of Uganda tremendously Imiami said like this in his words Uganda must be Muslim And from Uganda we shall make all Africa Muslim Children of God Listen very carefully I said listen Listen Pray that Islam never come to South Korea Isl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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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Islam The king is the king of demons And the satan is the king of demons is the king of demons there are 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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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y demons So how would you say demon in Korean? 그러니까 Satan is a demon Satan is a demon Islam Is a demon Islam Satan is a demon So if the church doesn't pray This demon takes over Uganda Uganda suffered the other Islam Uganda is a demon Islam Schools are closed Churches closed Pastors killed Missionaries killed missed out So it was a trauma sometime Because of Islam And in during that season few people sincere Christians How do you say Christian in Korean? Christ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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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English Holy seja You I want to speak true Korean Holy See And as Christians There go underground They began to pray for the nation 하나님의 자녀들 사단은 당신을 RandomLY 남ulan 김역 당신에게 모든 것을 빌 수 있어요 사단은 지금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어요. 당신의 명예, 당신의 돈, 당신의 모든 것을 칠 수 있어요. 그러나 비롱하는 당신의 입술은 제하지 못합니다. 오직 비롱하는 당신의 입술은 사단이 막을 수 없습니다. 비롱하는 당신의 입술은 막을 수 없습니다. 사단은 도둑질 않는 자. 훔쳐가는 자.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져가고 훔쳐갈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께 소망을 내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기도를 사단은 막을 수 없습니다. That's why whenever you pray, you don't see prayers, you don't detach prayers, but mountains move after prayer. 그 밑에 당신이, 당신에게는 벌 .. 당신이 기도할 때 당신의 인생에 모여진 선이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한국의 약속을 필요합니다. 한국의 약속을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주의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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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자이니까 A president who is Jesus' loving, who is God-fearing, who promotes the growth of the church. Remember? Every president comes from God. And in his presence, he said, From today, Uganda shall have freedom of worship. Children of God, The freedom of worship in Korea does not come easily. It became because your mother, your father, your grandfather, they prayed for this land. That's why there is freedom of worship. I'm preaching here tonight, no police can come. Now look at me. The trick you use to acquire something, it is the same trick you use to maintain that something. It is the same trick you must use to keep that something you have got. It is good. It is good. You must always be lying in order to keep that money. If you get money by speaking the truth, you must always be speaking the truth to keep that money. If the kingdom of God is where it is today, by prayer, only prayer will sustain the church will sustain this nation.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한국 땅이 기도 가운데 이루어진 민족이라면 한국이 살아나올 수 있는 방법은 기도 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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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고트리는 오렌지 열매를 맺다고 했습니다. 망고 나무가 오렌지 귤 망고 나무가 귤을 맺잖아요. 맞아요 우리 쪽은 자리에서 박수를 지으세요. 그 seed you plant is the harvest you get. 당신이 받은 씨앗 그 씨앗을 받았어요. 당신이 심어야 될 것은 또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쪽은 너무 자리에서 박수를 지으세요. 당신이 기도를 심어야 당신의 자녀들이 그것을 받는다는 거예요. 당신이 기도를 심어야 영국적으로 하나님을 경혜하며 당신의 자녀들이 믿은 사람으로 선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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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wil sich 감자박수를 들으십시오. speak with Euron 베란 Reynolds 문ight When the president gave us freedom of worship the church was growing so much in Uganda 오간다이 대통령이 예배 자유를 선포하고 나서 누구도 예배드리는데 예배드린다고 통치하는 사람이 없었어. 내리고 먹는 사람이 없었어. 자유롭게 예배드리는데 누구도 방해하지 않았어. 이런 자유가 오간다 땅에 찾아오면서 오간다 땅에 막 교육이 성장하고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학대 받았을 때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예배의 자유가 풀어지고 편안해지면서 시간이 흘러가는데 사람들이 예배의 가치를 하나님께 나오는 이 시간의 가치를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1990년대에 큰 문제가 오간다 땅을 덮치는데 그것은 에이지였어요. 에이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유반드가 고아가 가장 많은 나라라고 인용해서 에이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아이들이 태어난서부터 에이지로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대통령이 울기 시작했어요. 경찰이 울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한 프랑스의 사회가학자가 우간다 일어나는 이 일을 보고 5년 동안만 지금 이 급속한 속도로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면 5년 후에는 나무만 남겨있는 나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지 않는 멸망한 나라가 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한 목사님께서 한 목사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듣고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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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They가 Airpuście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세히ân 든지 들으십시오 . いわん 교회가 회개하는 것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에서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마세요. 의심하는 것을 그만두세요. 교회가 서로 싸우는 것을 그만두세요. 모든 교회가 서로 교만해진 것을 그만두세요. 그만두세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하나님의 교회가 mobilized the churches without discrimination in denomination we gathered and began praying for the nation, city, and city. 이 하나님의 목사님이 그 하나님의 성관없이 모든 교회와 크리스천들을 깨우기 시작하며 큰 강당에 모여서 민독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연합하여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children of God after that prayer Ng invisible from God God did something good something amazing happened something great happened something powerful happened aging dropped from 36% 에이지 치사율이 36%를 입법했던 에이지 치사율이 그 기도운동의 회계 기도운동의 마지막 날을 기점으로 그 속하게 떨어지며 6%로 드러듭니다. 아멘 한글자막 오늘 밤 믿으신 하나님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교회에 있는 한국에서는 가장 좋은 병원입니다. 아맨 Jesus is the doctor of doctors He anointed believers to heal every manner of diseases 모든 영적인, 믿적인 여러가지 도εται 예수님은 당신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거계신다 Through you, through you, the Lord is going to heal this land. 다시, 다시, through you, through you, the healing is going to flow like an everlasting river. truly, through you, through you, through you, through you. 이를 시작하는 것이 시작됩니다! 성분이 시작됩니다! 성분이 시작됩니다! 왜 이를 부끄러지지 않습니까? 그리스님께 감사의 박삼을 올려드립니다. Children of God listen and very carefully non-only God brought a revival of healing diseases and healing AIDS 하나님께서 AIDS만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니라 but I feel that something is missing in this church something is missing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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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something is missing something is missing among these people just interpret they are lacking something 뭐가 부족해 맞아요, 맞아요 you feel better doing it I feel like you're missing when I look at your face you have taken many eyes without laughing but I want to make you laugh tonight can you laugh really, can you laugh can you laugh in a lovely voice big, big, big Warmth baby Not Anfang Now Lord, Lord Amen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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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don't say S conjunction open, right who are full of faith to be 당신 안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웃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에서는 절대 웃지 못합니다. 오늘 밤을 제대로 한번 웃어봅시다. 시작! 웃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웃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웃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웃음은 하나님께서 그러멍 어디에서 치유됐냐? 어디에서 치유됐냐 하면 구간단 향이 주의 동의 소를 통해서 치유됩니다. How did they go? 낸스의 이름으로 엘리즈는 떠나갈 쥬어다 를 선표할 때 치유되었어 진짜 I want to laugh at diseases tonight 여러분 저대로 오셔서 어느 밤 당신의 질병이 떠나갑니다 를 선표할 때 치유됐냐? 오늘 밤 흥추고의 눈을 세워보고 있으십시오 즐거움 따라갑니다 를 선표할 때 치유됐냐? 당신에게 질병을 준 동자를 빌셔비시오 시저 와하하 와하하 와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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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너는 곧 죽인거다 너는 아플거다 너는 여기가 끝이라고 우리에게 거짓말합니다 하늘 앞에 누르면 세워로 쓰십시오 사장님 이 사람은 진짜 안되겠다 문 건뜨리겠다 할 정도로 여러분을 쓰며 주십시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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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dcos 어르신부터 하나님의 영이 주인들의 죄를 자각하게 하십니다. 아하, 할렐루야, the Holy Spirit is going to fill this church way that is in no empathy. This church, this church, this church is going to be full with the oil of the sea in Jesus' name. Let's see the Lord, let's see the Lord. Prefro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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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harvest is ready. 출신은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축소할 준비를 하십시오 지금 축소할 준비를 하십시오 주가도 돈 We are mountain movers We are mountain movers We are commanders We are full of authority There is a power in your tongue Everyone you speak Everyone you speak God become firm The God of Elijah He is upon you The God of Elijah He is your God By faith By faith Confess the church Is taking this law The next president shall be Christian I want you to pass what you say 당신의 딸과 당신의 아들이 가장 최고가 될 것이라고 하십시오. 이는 교회에서 나올 것입니다. ikdemyas ikdemyas росс את phasearle klant usability 여러분 spoke We are the head, we are the head, I said we are the head. 맞아요 맞아요. You are the light, you are the soul. Let Jesus shine in Korea. Let Jesus shine. Hallelujah. Shine, Jesus shine. Let everybody see your power and glory. Arise and arise. Let everyone praise your name. If you clap your hands, I will dance for you tonight.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Amen. Heaven of God. I give you an invitation. I give you an invitation. You say, Pastor, I have heard your message. Pastor, I'm going to give my life. I shall be praying for the nation until I go to heaven. I shall pray for this now that my children will love to share God. If you want, and you feel that touch, you feel that conviction, come over here and we pray together. I'm going to count to five. If you are not here by five, I know you are not interested in the future of this land. One. Thank you, Jesus. You people who have come, join your hands. Join your hands. Close your eyes. Join your hands. Close your eyes. Mighty God. Forgive tonight. Forgive. Through the name of your son, Jesus Christ, forg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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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your gracious, deep mercy and grace, forg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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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r sins. Forgive the sins of our friends. 우리의 친구들이 용서해 주시옵소서 forgive the sins of our parents 우리의 친구의 죄악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forgive the sins of our children 우리의 자녀들의 죄악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forgive the sins of our grand parents 우리의 우리의 유일한 부모가 이 남편을 잊지 이 남편을 잊지 wash away cleanse this land cleanse this nation cleanse this nation Father I pray for your children tonight baptize them with the power and the grace of prayer release them revelation of prayer release that fire of prayer release that anointing of prayer touch them with the bl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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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ptize them tonight these are prayer warriors prayer warriors prayer warriors my father raise an army raise a great army raise a powerful army in the name of Jesus actually I want to go pr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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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ee hours three hours two hours to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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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 demon of prayerlessness I command you get up now 기대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속이는 이오라 기대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는 그 힘을 지는 이오라 지금 바로는 사랑을 떠나날지요다 every prayerlessness demon come out 기대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는 영혼 떠나날지요다 come out come out come out come out come out every man let's dance in a prayer come out come out come out come out come out receive the authority 아래에이 파워의 프레야 아노이들어 프레야 인프라테션의 프레야 리퍼드 프레야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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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mebody clap your hands Clap your hands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Shukran of God Korea is for Jesus Korea is for Jesus Korea is for Jesus Korea is for Jesus I am not joking I am not joking I am serious Very serious This land 이 땅은 내가 콤비나트 with God 하나님과 언약되어진 땅입니다 Look at me everybody 여러분 모세 문을 보세요 Whenever that nation turn away from God Every nation God has a calling from God Whenever that nation turns out from God There is a half of which raise There is destruction which raise Until that nation is a humble to turn back to God 하나님을 경애하는 민족이 하나님의 예배 전심으로 예배해야 할 민족이 고개를 돌리고 되돌아온다면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에서 벗어난다면 하나님의 이 민족 전체가 힘들어지는 것을 흑암의 세력이 돕는 것을 하나님은 지켜보실 거예요 당신이 제 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애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떠나있으면 하나님은 네 민족 가운데 흑암의 세력을 허락하십니다 When you look at the history of Israel Whenever Israel turned its back against the God Woes could come Diseases could come Suffering and regret losses could come Children of God Humble Yourself Humble Yourself Humble Yourself Humble Yourself Before God 하나님 앞에 당신의 자신을 나추어 돌아오십시오 Don't lie Don't fight Don't steal Don't destroy other people 다른 사람의 삶과 다른 사람의 삶을 임술로 파괴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돌려드립시다. 여러분 돌아가서 신카고에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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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손을 예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이 한국 땅을 내려다보게 해주실거에요. 당신의 몸은 죽지만 당신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영원히 당신의 영혼을 살아서 당신이 심은 기도의 결말을 보게 될거에요.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은 당신의 인생만을 위해 기도하지 마세요. 당신은 사양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당신을 한국인으로 부르신 이 민족은 당신이 품으라고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이 민족을 품고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당신이 하늘나라에서 보상받으십시오. 큰 멸류관을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맙다 내 아들아 내 딸아 고맙다 수고했다 하시면서 당신에게 이 멸류관을 쓰여주셨겁니다.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이 민족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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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